안녕하세요. 딜라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이 친구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 2만명에 주는 인공 늙은은 쓰고요. 저는 딜라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대학교에 다시 돌아갔고 잘 끝내가지고 끝난 기념으로 색다른 도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번 봐주시죠. 다 왔다.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 아니 아니 아니. 오늘은 스카이다이빙 하러 왔습니다. 그죠? 오늘의 목적? 무사히 텍사스 로드하우스 먹는 거. 그치. 죽지 않고 잘 뛰고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탱로화 먹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놀이기구도 못하는데 뒤지는데도 무서워 죽겠는데 뛰어내려고 이거를 예약했어? 뛴다고 생각하지마 나는 거야 날다 남지 난다 남지 난 주세요 난 드렸고 전단.. 여기? 그리고 전단은? 넌? 전단이? 난 드렸고 이 당장 정책을 받았고 플라이저에 적용한 이 소식을 공유해주고 다 냈어요 이제 졸졌어 돌아갈 수 없어 그전에 화장실 가야지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시간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면서 날씨를 좀 보고 그다음에 기다린 후에 점프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대요 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화장실 좀 아까 거긴 것 같은데 화장실 화장실 못 갔거든요 뭐라도 마셔야 되나? 일단 가볼까 여기? 가래? 물론? 에스포스 하이 스킥 하이 다행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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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오래 기다릴 것 같으니까 여기 푸드트럭에서 부리또 먹습니다 부리또 시켰습니다 여기저 칩도 먹고 날씨가 풀려서 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졸려도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뛰고 가야지 그쵸 근데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좀 밝아졌어 우리 골프 칠 때도 항상 이러다가 확 밝아졌으니까 제발 되기를 뛰어나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난 타막두가 제일 고픈데 나가 너 다마귀 어때? 다마귀 괜찮아? 다마귀가 제일 고픈데 일렉트릭 피직스 제일 고픈데 일렉트릭 피직스? 밥 잘 먹었고 맛있었고 그치? 근데 소스는 겁나 맛없었어 소스는 막 시고 맛없었어요 마일드한 소스로 달라고 했더니 엄청 맛없었고 부리또는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양도 진짜 이따만해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좋아져서 구름만 좀 거치면 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파라슛 정리하고 있었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멎어다니 너무 피곤해 일단은 업데이트는 됐어요 해가지고 그런데 곧 있으면 조금 더 클리어 되면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스 차에서 한 1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아주 맑아요 지금 아까 자고 있을 동안에 기훈이가 그랬는데 지금 웨이타임이 한 이제 한 20분 30분 이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화장실 다녀와서 뛰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 20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43분 남았답니다 다시 차로 기훈아 43분 남았대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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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I'm good. 예, are you ready for this? 솔직히, I'm quite not but I gotta do it anyway. I pay for it. Anything you want to say to your family and friends and fans? It's like the last war. Have fun. Wish me luck! Hey, how you doing? I'm about to buy! Have fun! Let's do it! We'll be right back! We'll be right b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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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누구야? 이 시간을 embrace 왜요? прав이 카메라에 천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내 자리에 대한 가격은? 저에게 생각됩니다. ahl ch. 최고예요. 대박.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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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 축하. 쥬공재. 감사합니다. 땡큐멤브 어떠셨어요? 존잼 개꿀잼 빨리 성공해야겠어 돈 많이 벌어야겠어 그래야 또 뜨지 그치 머리 보세요 너무 재밌었어 진짜 경비용기 올라갈 때는 좀 무서웠었는데 근데 뛸 때 이제 놀이공원에서 타는 기국어들 같은 경우에는 중력 거스르는 이 어깨 으쓱으쓱거리는 그 느낌이 있는데 아 스카다이빙은 없네 너무 재밌었어요 입을 너무 어거어어 이러고 있다가 식도까지 바람 들어갔어 내 입 안 벌리면 산소를 못 맡기니까 입 벌릴 수 밖에 없어 자연적으로 열리더라고 너무 재밌었다 바이브가 좋아 네 덕에 너무 재밌겠다 여기 또 이 다이빙장이 바이브가 진짜 좋아요 그니까 어떻게 찾았냐 무튼 너무 재밌게 찾았어요 진짜 너무 재밌게 찾았어 미국 오지? 이런데 한번 와보세요 여기가 미국이지 이게 아메리카지 이게 미국이지 우리 어디까지 가? 프론테스카 가야지 이제 셀티피켓이랑 티셔츠 받으러 갑니다 아유 재밌었다 아유 너무 재밌었다 스트레스가 아헤이 예헤이 자 그래서 뛰었다는 셀티피켓 받았고 그 다음에 티셔츠도 받았습니다 오 티셔츠 크네? 많이 크네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는 아주 귀여운 티셔츠입니다 앞으로 잘 입고 다녀야지 크 무튼 이제 밥 먹으러 바로 갑니까? 텍사스 로드하우스 나 살아서 돌아왔다고 텍사스 로드하우스 레츠고 텍사스 로드하우스 제이팟 레츠고 고국 이거 걷고 그리웠거든요 이거 걷지 스윗포테이토, 위바이, 사이드 메뉴, 새우, 시즌 라이즈, 포테이토, 그리고 기운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더치페이, 더치페이 비중래야 김치 주세요 아유 머리야 아주 배부르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빵이랑 그 마시멜로 올라가는 스윗포테이토인데요 진짜 맛있게 먹었고 빵은 싸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요 전달하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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